진리가 뇌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8절, 13절, 14절을 읽게 되었는데 세상의 학문이나 또 도덕이나 철학이 절대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다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너희를 노랑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도를 쫓으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악하고 거짓되고 부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어릴 때 너 참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착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 정말 선이 없는데 나는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성경은 너 인간들은 안 돼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정말 죄악의 종자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선하다를 따묻는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제가 돌아온 그 영혼을 보고 죄인이다 또는 사망을 당했다 죽었다는 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할 것 있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실을 안다면 말씀이 들립니다 왜?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은 지키라고 내려준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악의 종자인 걸 하도 모르니까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100% 우리는 그 율법을 한 개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율법이 계명의 613가지인데 한 개라도 이미 어겼다면 다 부만자라고 야고보수 2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을 정말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꼼짝 말하는 거죠 죄 아래 우리를 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나오는 것은 0.1%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는 괜찮고 나는 집사고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 바로 죄인이야 내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워서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교도소 안 있는 사람이나 밖에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법으로 국법도 바로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나라마다 여러 나라에 가봤는데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는 바로 죄악의 종자고 우리 이미 율법을 어긴 자고 이미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 죽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해를 해요 왜 나의 마음에 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살아있는 마음에서 말씀을 믿으려 하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것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아담 안에 죄인으로 이미 출생해버렸네 죽은 자로서 내가 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구나 죽은 자는 부패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의 많은 교육과 많은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옳은과 선악의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누군가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관영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벗어나면 깃발수가 깃발든 사람이 신하고 이 관영에서 벗어났다 이런 죄라는 것, 신은 죄죠 죄라는 거죠 이 관영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나버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머지 실가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주우리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그 하는 맹령을 한 그것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주울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으나 한다는 그 말씀 벗어난 마귀의 말을 받아 듣고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우리는 이미 죄악의 종자로 우리는 태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비춰지듯이 율법은 X-ray가 같다, MRI가 같다, MRI 정확하게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더 악한 인간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죄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죽이는 법인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하는 이미 바로 죄악의 종자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고 사망을 당한 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죄의 시작은 창세기 2장 3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2장에서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관을 따먹지 마 네가 따먹나는 증정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증정죽는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된다는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3장에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사탄이 마귀가 쏙 상이는 거죠 다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안 새겨놓으면 금방 생각으로 유혹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딱 새겨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룹하게 만들어놨네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음식도 하고 부하음식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속인 거죠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에서 벗어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통로는 창세 3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최초로 아담이 아담하고 말씀하니 생각을 그대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생각을 넣다 보니까 희석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100% 안 믿어지고 내 좋은 쪽으로, 내 좋은 생각으로 믿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표적에서 벗어나버렸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까라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끌려다니기 내 생각으로 계속 내 오름으로 내 선악의 기준도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락이죠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은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율법 의문을 주는 것, 의문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볼까? 이미 율법에 우리를 쏟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팍 매개하는 것 성계서에 나타난 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아담 안에 있는 죄악의 종자고 내 영혼의 근본이 사망을 당했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율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을 향해 우리는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하고 이렇게 씌워주고 주막에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를 씻으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영원한 장래 문제를 주님이 다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줍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행악의 종자고 나는 정말 우리의 근본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서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피로 죄시선 살림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재산받게 되고 성령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죄를 얘기한다면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법을 지켜야지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자는 선한 사마리안이 와가지고 포도 기름으로 치료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신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정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 아닌 자꾸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래 나에게 선한 것이 조금 있어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풋사나버린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씀은 조금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100%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출생이 아담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출생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병규 목사인데 내가 왜 전시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시되니까 나는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전시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전시되고 나도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 한국 사람은 돼야지 내가 전시되어야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의 출생이 아담으로 말면 출생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10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0편 58편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 도다 악인, 죄인을 말하죠 모태에서 이미 멀어졌고 죄악의 종자로 잉태했기 때문에 남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는 거짓을 입만 열면 모든 게 거짓으로 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도다 들려오는 말씀에는 다 내 마음이 올라오는 모든 게 다 거짓된 것밖에 없다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고 우리는 바로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상세 6장 5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생각에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격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아무리 가려도 선은 선인데 위선이다 그러면 내가 추운 겨울날에 육교에 진짜 얇은 옷을 입고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정말 벌벌 뜰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돈 5만 원도 준 적이 있고 만 원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갈 때마다 내가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지갑에 있었지만은 내가 입던 좋은 옷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선은 선인데 위선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저는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만든 기준의 법은 그게 선한 것이고 착하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과나무에게서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게서 배가 열릴 수가 없죠 만약에 사과나문데 뿌리가 사과나문데 포도가 열렸다면은 그것은 포도가 아니고 포도처럼 생긴 사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고 지나갈 때마다 내가 돈을 많을 줘도 그는 돈을 많은 남을 도와줬던 죄악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는 100%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못 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100%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율부 요하는 죄악의 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아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많이 쏘가요 세상의 교육과 도덕과 우리를 높이는 교육을 많이 하니까 또 우리 자존심을 막 지키라고 하고 또 고집을 막 피우고 이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책을 지었던 작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지적했고 영국은 신사, 영국 신사라고 말이 있는데 영국 사람의 마음을 지적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영국은 신사다, 신사나라다 좋은 집과 좋은 정원에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멋진 모자를 쓰고 그러나 그들 속을 보면 저 아프리카 특히 동부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이 침략했습니다 삐약고 침략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사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막 나라를 막 빼앗고 죽이고 속고구로 삼아버리고 겉은 선하고 착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키려는 사람이 낮에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빵도 주기도 하고 돈도 도와주기도 하는데 너무 저분은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이다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았고 전쟁이 되니까 폭맹 강도로 선 하이다라는 폭맹 강도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급탈을 하고 온갖 몬텐 악을 다 저지는 사람이 하이다라는 폭맹 강도였습니다 낮이 되면은 직길 박사가 막 태양처럼 그 마을의 태양처럼 사람을 도와주고 막 오만 선한 행동을 다 보여주는데 밤이 되면은 완전 폭맹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악한 짓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정부에서 저 하이드라는 저 악랄한 강도가 누굴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딱 잡아서 그 폭맹을 벗겨보니까 누굴까요 바로 직길 박사였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토로는 착한 일하고 선한 척해도 속 중심은 사람 마음은 똑같이 흘러가요 악하고 더럽고 삐약고 정말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부리고 가늠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이 가득 차단한 거죠 그래서 이 10편 51편과 10편 58편의 말씀을 보니까 날때부터 객길로 가고 죄악의 종자로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인간의 마음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간이 아무리 흐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저 미국 남북에 어떤 귀족이 있는데 무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그 집 안으로 왔는 개망란이야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사람을 때리고 막 도둑질을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또 이렇게 빼내주기도 하고 또 빼내주기도 하는데 한 번 큰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도둑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막 돌아기를 바라고 마을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인격 최고 참 선하고 착한데 아들이 너무 개망란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도 다 정신 차려면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죠 그 어느 날 그 감옥 생활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다 습방을 하게 되었는데 두부를 한 호 사가지고 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하려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야 왜 나를 감옥에서 빨라 안 빼내준다 하면서 돈도 많고 백도 있으면서 하고 자기 아버지를 중국으로 털시하게 날려본 거야 이 인자한 눈빛의 아버지가 독수리 눈처럼 막 독한 눈으로 막 바뀌어 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보셨어요 이놈은 또 허랑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막 저녁 늦게 이제 비틀 비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넓은 정원의 숲속에 와가지고 구함을 구함을 지르고 와 짐승의 불이 짖는 소리를 막 해치면서 속에서 악이 다 들어 나오는 거죠 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네가 건드려 네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털 날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탁 밟아버리니까 이제 분노로 막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이러도 우리 아버지 나 받아줄 거야 나 또 사고 칠 거야 뭐 사고 치마 우리 아버지 또 빼주겠지 하고 비틀 비틀 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 아버지 그대로 주먹어라 때리고 발을 차버리니까 애가 떼올떼올로 죽어버렸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진짜 그분의 마음이 선한 것이 있다면 자꾸 선이 나와야 되는데 숨어있는 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선은 선인데 위선인 것입니다 자 도구만 반지를 보면 겉에는 겉에는 검인데 자꾸 파보니까 안에는 도구만 색깔들이 자꾸 벗겨지니까 가짜 검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선한 척하고 하는데 실제로 벗겨보니까 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여기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선이 없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인간의 인격으로 가리오고 도둑으로 가리오고 율보로 가리오고 어떤 철학으로 가리오도 그 마음 중심은 죄악의 종자로서 격길로 가는 그런 정말 행악의 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 미워 안 해야지 이미 나는 미워해버렸어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워하지 마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 지켰습니다 음욕을 품지 마라 이미 음욕을 품어버렸네 그래서 내 속에 음욕이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이미 탐을 냈어요 이미 내 마음에 탄심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내려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워주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 마음을 서로 쳐다본다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하고 더러운 것만 오만가지 더러운 생각이 계속 마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쳐다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제가 아는 그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 마을에는 정말 증가들이 많이 살았는데 다른 성을 가진 어떤 분이 그저 뭐 딱 귀하집이고 그때 우리 큰 지도 귀하집이고 그 지도 귀하집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죠 시골에 땅도 많고 그분 너무너무 정말 선하게 보이는 어떤 부부가 계셨어요 자식들만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생기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부부싸움 하는 것은 보였고 어떤 집안에 접시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은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인꼬부부라는 그런 정말 별명도 있을 정도로 세월이 10년, 20년, 수십 년 많은 세월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집안에 이제 나이 많은 노부부가 계신데 할머니는 북에서 이제 다 식사를 다 끝나고 설거지 하는데 접시가 땡그랑하고 끼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할망구 좀 조심하지 왜 그래 화를 벌컥 내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저 인감쟁이가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집사님 깨질 수 있지 화를 벌컥 내 버렸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한 번도 그래 남들보다는 안 싸워요 왜 인꼬부부라는 걸 지키고 싶어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문을 탁 열었어요 너 지금 뭐라했나? 하니까 이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밖으로 튀어 녹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고 저러고 말이야 인감된 게 말이야 고집만 쌰 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되지.. 하고 타려든거죠 할아버지가 밖에 팍蹤 뭐 했어? 또하다가는 타따라다다 제대로 드니깐 할아버지가 긴 담볕대살 여기 군방대에 그걸 막 할머니 머리를 때렸는데 학교 종 키듯이 있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엇어 보이자 선생님이 부르듯 지각하지 말아라 노래 부르듯이 1절에서 3절 부르듯이 때려본거죠. 놀래가 뒤로 넘어왔는데 매진탕으로 돌아가신거죠. 살인자랑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밖으로 이 악독이 나와서 광폐로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야 사람은 다 똑같네 부부삼아는 우리 부모님이나 옆집에 어떤 아저씨 부부나 인구 부부나 그 사람은 똑같네 그분은 마음에 참은 것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참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낸 것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은 다 군받으셨거든 그분은 진짜 선이 없는 선이 있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죠 그 막 참고 참던 그 묘한 마음이 폭발하니까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마음속에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푹 찔러 보면은 정말 고운 보따리에 토대에서 무엇이든 감자가 들었을까 고마 들었을까 아니면 과일이 들었을까 그걸 한번 집으로 던져보니까 막 손꼬치 티로 오고 칼날이 튀겨 놓는 그게 사람 마음이 푹 찔러 보면 그런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 다 사망을 당했다. 나는 세상에 속했고 아담 안에 우리는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격으로 가리고 도둑으로 가려도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마태고 3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 우리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다 아브라함도 행왕의 종자, 다 죄왕의 종자다. 오실 예수 그리토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자손 만들 수 있는 전등한 예수님인데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자기 마음의 기준이 안 맞다고 다 그것을 거부해야 되라는 거죠. 그리고 뽑은 씨앗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임금 임금이 신하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뽑은 씨앗은 그 씨앗은 생명이 없고 죽은 건데 1년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사람 내가 상을 주겠노라 하니까 그 죽은 씨앗이 아무리 거름을 쓰고 아무리 우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짓으로 다른 씨앗을 심어서 백합, 장미, 국합 다 그짓된 사람들밖에 없는데 한 짊은 신하는 왕이여 유녀하여 주옵소서 네가 아무리 이 씨앗에 정성 들이고 거름을 줘서 갖고 오도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네요. 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네가 정말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을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씨앗, 뽑은 씨앗이라고 본받입니다. 그래서 이 자계종자는 이 사망의 열매, 욕심, 그 다음에 비유하는 마음 사망의 열매, 한 5만 가지, 7만 가지, 5만 사망의 열매를 계속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 나무로 지불하는 죄 나무에 있는 범죄라는 그런 죄가, 죄 나무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예수님만 선하다.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에 연금술사들은 금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재산을 다 투자해도 그 연금술사들은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금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인데 가짜, 위슨이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지악의 종자, 우리 마음 중심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해결책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책감 다 지불한 사실을,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에는 다른 길이 분명히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누가 철학으로, 누가 세상 초등학문으로 너희들을 쏘게 되냐. 본문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본 우리는 율법에서 이탈했던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우리는 정말 제약의 종자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길이 분명히 없습니다. 사람들은 양심껏 살마되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소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듯이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소리는 다 그저 악한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가 같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내려둘 거니까 한번 지켜볼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만약에 못 지키면 하나라도 이 개명과 복을 못 지키면 들어가도 저저, 나가도 저저, 저저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들은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일제의 응답하기에 우리가 지켰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륙의 19장, 신명의 28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죠. 자기의 종장을 모르니까 자기 인간의 운함으로 야, 복 준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키겠다고 일제의 응답하는데 율법이 내려오는 순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율법을 어기면 바로 죽이는 법이라는 거죠.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죄를 가지고 세 개 주를 꼬는 것은 100% 불가능한데 이미 죄에다 세 개 주를 불을 질려버리면 그게 가능하듯이 율법은 예수님이 지켜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지키려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매일매일 암구호, 그 암구호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인지 암구호는 구분하는 것은 서로 암호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육군 전체야, 그날 암호는 똑같은 암호인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실탄을 탁 장전해가지고 탁 이렇게 거무수러 가는 거죠. 동초 거무수러 가는데 최전방 같은 데는 언제 적이 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하루 종일 쓸 수 없기 때문에 교대를 하는데 항상 교대할 때 금컴이 잘 안 보이니까 암고, 암호를 물어보고 서로 맞으면 탁 교대를 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죠. 어느 이 병사는 아짜 발음을 못하는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거의 제대말론에 그물을 쓰고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날 따라 아짜 발음이 나오는 암구호가 나왔어요. 그날 암구호의 이름이 감자 고구마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자 그러면 내가 고구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운하는 마음은 고구마라고 하는데 나오는 말은 고금미가 되는 거죠. 운하는 마음은 안 돼. 실제로는 아짜 발음 못하는 게 고금미가 나오는 거죠. 큰일 났다. 이 세 번 수화해가지고 세 번 물으면 총을 쏴도 됩니다. 암구호 감자 그라니까 막 젖 먹던 힘을 더해가지고 고구마를 하고 싶은데 운하는 마음은 고금미가 나오는 고금미가 되는 거죠. 세 번씩이나 탁 총을 쏘는데 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마디 하고 죽는데 시필 고금미의 키리키 죄송합니다. 열여덟이 나와야 되는데 시필이 나와버렸어요. 웃지 못할 이 사건을 두고 부모님은 이런 억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동생도 군대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동생도 아짜 발음을 못해. 큰일 났다. 이 아들을 유명한 절에 데려가가지고 그 스님은 혈을 조정하는 부분에 아주 율뚱한 실력이 있다고 소문을 들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죠. 아짜 발음이야. 금방 길면 3개월 바르면 3일간에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 들어라 말똥아 들어봐라. 쉬운 거야 아짜 발음이라는 것은 목탁을 딱 들고 똑똑똑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사 발똥이가 운하나 마음은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 것은 니미니미티불 괜심보실보실이 나오는 거죠. 이 스님이 뭐라고 다시 따라해봐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사 이렇게 하는 거야 니미니미티불 괜심보실보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운하나 마음은 관셈보사를 해야 되는데 입에 나오는 것은 괜심보실보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인내도 한계가 있듯이 자꾸 막 괜심보실 가라니까 목탁을 가지고 머리를 통을 때리고 피가 나도록 그래도 내려갈 수 없는 것은 고쳐야 되니까 그 인장이 생긴 선임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대로 막 목탁을 머리를 때려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을 마음으로 이제 연습하니까 어느 날 진짜 나무아미타불 너무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래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괜심보실보실보실도 대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서 3년 만에 나무아미타불 개인 관심보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더라 당장 내일 하산하도록 하고 부모님께 연락하니까 중간에 만나서 같이 만나도 가도록 하거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부모님과 또 막 일가친체들이 같이 오는데 중간에 만났는데 끌어안고 기뻐하고 정말 네가 아침 바람 다 고쳐서 고쳐서 스님이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볼까 똑똑똑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만세하로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이 말동이도 막 눈물을 흘리며 그대 목탁에 두드리면 고지안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도록 기쁘잖아요. 부모님이 기쁘하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엄미띠봉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따봉 했는데 엄미띠봉 했다는 거죠. 다 뒤로 막 넘어져 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는 3년 동안 뚜드려 맞아가면서 노력하면 어쩌다 될 수도 있지만 엄미띠봉은 또다시 해야 돼요. 마침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길은 왼발이 빠진 오른발을 뒤디면 대마다까지 뛰어갈 수 있지만 이론이 실제로 그래야 안 되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뭐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저주 주주의 법인데 그 저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 원함으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생 잔치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다음으로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는 것은 다 죄 아래 가두었고 죄악의 종자로 다 이제 태어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버리면 그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운전을 오래 했지만 딱지는 별로 저는 안 끊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저는 자부했는데 어떤 제가 어떤 시골 맨 소재지에 신망가 또면서 비보호에 차도 거의 안 와요. 거기는 비보호에 좌회전을 했는데 딱 숨어서 어떤 경찰관이 나를 딱 잡아서 신호위반이다. 타는데 내가 왜 신호위반이냐고 비보호 때 이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람 불 때 좌회전해야지 비보호라도 빨간불이 차가 안 오는데 그래도 이 교통법규를 그게 위반이니까 꼼짝 못하고 걸려버렸다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내가 교통법규를 신호를 위반해 버렸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운전 잘한다는 건 법규를 다 지켜야지. 그리고 어느 터널을 지나자마자 보통은 80km에서 달리는데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나자마자 바로 위에 60km 딱 돼있더라고. 벌써 80km 달리다가 부르기 잡으니까 72km인가 벌써 12km 오버돼 버렸네. 신호위반해 버렸어요. 나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교통법규를 위반을 거의 두 번씩 해 버렸다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한다고 컨설리저도 법 앞에 내가 어겨버리니까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입을 다 막고 죄 안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잘난 사람일수록 이 법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딱 딱 씌워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 입을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면 축복이 내가 다 어겨버렸으니까 못 지키면 저주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길 나애가 죄를 싣고 해결하는 길 말고 율법 용하는 저희 삭선 사망 저희 가서 사망을 지불해라. 누가 예수님이 피 흘러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이 없음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악의 값을 지불한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으로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맞아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종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잖아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느라 구속은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하 못나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해방을 받았다. 이런 가스벨송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값을 우리를 구속해야 돼.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우리를 이제 의롭다 거룩하다 의리다 성경이 이루고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했다. 영원한 의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죄악의 종자에 우리가 죄를 씻어줬고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를 다 어겼고 우리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구운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줬고 그 많은 죄악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배나 갚아주셨다. 우리 죄악에 이르게 하면 2억 이상 갚아주셨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제를 죄값에서 예수 피로 다 치러버렸다. 우리 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값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의인이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방향전환한다니까 말씀 앞으로 내가 정말 아담한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나온 사실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는 내 자신에게 벗어난다니까 가른 유자처럼 막 스스로 증지하고 자세를 죽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꼭 기어 네가 다 굴 때 세 번 날을 부인하는 그 말씀이 생긴 말씀 앞에 막 돌이켰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근본 모습은 악하고 좋아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말씀 앞에 보니까 이런 더러운 걸 다 주님이 죄값을 지불했네. 나는 의인이네. 거룩하네. 그 사실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인 됐다. 내가 하는 짓을 거룩하게 됐다. 내가 온전히 된 사실을 뭘 보면서 말씀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 말씀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악의 등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상 사망을 예수님이 표혈로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의롭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우리 마가범 10장 4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인자여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죄값을 지불했다. 자 돈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다. 속전했다. 모든 율법 요하는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다 예수님 피 흘러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다 지불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이미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상을 넘겨갔을 때 내 죄가 이 세상 모든 죄가 과거의 미래에 넘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피 흘러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대표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미 넘어갔고 그 세상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에 피 흘러 죽음으로 그렇게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었내리라. 저는 여기서 저희의 죄를 전병규의 죄를 전병규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렸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자리에 예수님은 다 값을 지불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 자지만은 예수님께 모든 세상 죄를 다 돌려버렸다. 다 넘겨버렸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하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저희 사망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내고 내가 죄인이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죄를 지어내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난 의인이다. 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되지 말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 거룩하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섬 외에는 다른 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네가 죄를 지어니가 네가 죄인이야. 아니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피가 내 모든 지갑을 다 지불해서 예수님 부활하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말섬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노락질하고 우리를 속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10편에 103편에 우리 동이 새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동과 새는 가말처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어린이 주일학교의 노래를 보면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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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네 멀리 던지셨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제가 기억 많이 나야 돼. 나도 우리는 죄가 없어. 기억지 않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네 우리가 거룩하네 마귀는 속이고 인간의 오론모로 느낌으로 자꾸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마음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셨습니까? 피 흘림을 쓴 적 사함이 없다. 율보 요구를 들어주려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 마리아의 동김 자네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퇴를 밀린 거죠. 예수님 육체의 피가 보혈이기 때문에 보혈 가장 의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바로 우리의 모두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 사자 5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을 인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붙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너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예수님이 예수님께 모든 죄가 이미 다 끝을 냈는데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사상에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 종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종교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네 죄가 다 씻어졌구나 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축호전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만 했겠습니까 많이 좀 했었는데 어느 날 그때 울람전에 갓도 온 상위군의 용사가 있었어요. 울람전 그분은 울람전 전쟁할 때 베톡공단과 전쟁할 때 이 베톡공단이 숲속에 숨어서 구를 파고 총을 쏘야 되니까 숲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 밀렴을 좀 없애야 된다 해서 미군들이 헬기를 가지고 독한 제초제를 쫙 숲을 완전히 타버리게 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발에 무즘이 있어가지고 그 내로는 제초제를 발에 바르고 발가락에 발르고 발목에 발랐다는 거죠. 가려운 무즘을 없애기 위해서 어리석죠. 무지하니까. 서울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발가락이 서서히 썩어들어 발목이 썩어들어 하니까 병원에서 빨리 다리를 질단해야 됩니다. 다리를 오른쪽 발목을 다 질단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전쟁이 되면 없는 발가락이 막 가려워요. 막 무즘이 있어가지고 막 땀냄새가 나는 뇌에서 그대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발가락도 없고 발목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렵지 진짜 100%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발 자르기 전에 발에 냄새가 나고 막 발가락이 가려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보냈는데 아저씨 이것은 바로 마귀 현상입니다. 유령 현상입니다. 치료법은 다시 뇌에다가 지시를 내리십시오. 발가락이 가렵지만 발가락이 없다. 발목에서 냄새 나지만 발목이 없다. 없다는 실상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그 느낌과 좀 간지러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건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허상을 보고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발목이 없는 데 발목이 있다고 자꾸 믿으면 정신병과 정신약을 한 주먹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을 들으세요. 뇌에다가 지시하십시오. 발목이 없는 게 실상 발목이 있다는 생각이 허상 허상 발가락이 가려오도 이거는 없는 것이다. 발에 냄새나도 없는 것이다. 자꾸 외쳐라는 거 반격하라는 거지. 그 마음에서 딱 마음을 정하고 허상에다가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다 무시하고 사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분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뭐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놨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죠? 말씀이 실상인데 저는 월남전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 사람이야 도저히 인간은 탈을 쓰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많이 죽일 수가 있어? 야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 이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참 운대치질을 많이 했다. 물론 자기 살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악랄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더만 보니까 양심상 피부가 내가 다 기가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꿈에서 죽은 자들이 나타나고 막 손가락질이 하기 때문에 저는 게로든 술을 먹고 술을 취해버려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제가 내 양심의 고통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송살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당신이 그리한 건 잘못된 일이고 손가락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이미 그 죄도 세상 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 알겠습니까? 양심상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건 지옥감이다. 지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 피로 죄를 씻어라는 복음을 많이 들어서 내 마음이 찌찌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있는 것 같아 군에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 버스를 기다리다가 옛날에는 나무에 가로수에 송충이 송충이를 딱 짚었는데 터져버렸네. 너무 더러워 집에 가서 씻고 씻고 한 100번은 씻었대. 피가 날 정도로. 퐁퐁을 한 번만 씻으면 돼. 왜 자꾸 내가 손을 씻고 또 씻고 왜 씻지? 송충이는 없는데 찌찌하니까 느낌과 심각하게 찌찌하니까 자꾸 아 찌찌한 것이 송충이는 없네. 내가 찌찌한 것이 죄는 이미 씻어난 것네. 내 느낀 감정은 죄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가짜고 이미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맞냐고 예수 피로 죄를 씻은 게 맞다고 믿어내고 분받은 것처럼 아저씨 사람 중에 기억이 나고 꿈에 또 그런 귀신 장난치듯이 그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 다 그 거짓입니다. 허상이라니까 예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 어떻게 어렵다 어떻게 거룩하다 말씀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발목이 가려워도 발목이 없는 걸 믿듯이 발에 냄새 나도 없다는 걸 믿듯이 마찬가지라고 실상을 믿는 것이지 아직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하면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놓은 사진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고통과 어림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예수님께 제가 다 갖고 제가 다 끝이 났는데 속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건데 그대로 믿는 사람 복되죠. 복음 자체가 나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죄에서 구하나 죄 없다 예수 필요하다 죄다 싫다 영혼의 죄값을 예수님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여기 6절을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갖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그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요하께서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 시키셨도다. 요당강에서 세례요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다 능겨버렸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 시키셨고 그 죄값을 피 흘러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내 죄가 남아있다는 건 내 생각이고 헛된 생각에 불구한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책임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신 보호가 아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로다. 예수님이 세상전의 짊어지시고 왜 그 당시 가장 흉한 분들이 매달려준 그 저주의 장소 십자가에 왜 가야 됩니까? 세상에 저주라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능겨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마지막 용언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루셨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모든 내가 죄악의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행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예수님 피 흘러 그 피가 이 세상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권력서 2장 8절 본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미 아니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이 구한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찬송가도 보면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뵙겠습니다. Теперь 뵙겠습니다.